마을변호사란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 제도인데요. 경기도청에서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마을변호사협약식이 있었습니다. 평소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법률상담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동네에서 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 현재 우리 양주시에는 총 16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돼 시민들의 법률적 고충을 덜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법률복지와 권익이 향상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는데요. 양주시장은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변호사가 우리 마을의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우리 양주시민들이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지원받길 기대해봅니다.